인생네크 라이프포크트 아주머니가 굉장히 솜씨네 낮에 와도 재밌네 이전에는 밤에 왔었는데 어이 시원해 여기 몇 년 전에 왔을 때 풍등을 띄우고 강에다가 배를 띄우고 다리바바 추앙 구멍을 띄우고 와 저기도 뭐 여보 이런 건물 아주 멋지다 이거 프랑스 시대 때 지금 건물 같다 이야 한국이 와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지나갔다가 가방을 산 것이 아닌가 아오자이 대여를 한다 아오자이 대여를 한다 팡팡팡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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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셔널 헤리테이지 하우스 야아 건물이 완전 고색창렴하다 리창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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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창천